안녕하세요. 이제 막프로로 데뷔한 최혜진입니다. 일단 내년에 신인 마음을 목표로 더 기억에 남는 신인 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떨리는 마음도 크긴 한데 좀 뭘 접어두고 그냥 재미있게 좀 시합에 더 적응을 해가려고 하면서 시합에 완료를 하고 있고요. 성적에 영향하는 것보다는 제 플레이에 그것만 신경 쓰고 시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부모님 뭔가 오빠한테 송보를 하려고 제 성적으로 많이 보답을 하고 싶어요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